오늘 기회비용,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들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부업은 아무래도 본업이 있기 때문에 부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노동계약상 아니면 회사 측에서 부업으로 투잡 뛰는 게 문제를 제기한 회사도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아쉽게도 부업을 못합니다. 공무원분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. 공무원분들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어떠한 부업도 할 수가 없는데 단, 기관장이 허락하면 책 출간이나 강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. 혹은 블로그나 유튜브 정도는. 그런데 그거 외에는 공무원들은 좀 쉽지 않고요. 다만 사기업분들. 사기업분들. 일반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눈치 보이기 때문에 웬만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부업을 해도. 그런데 단, 이거는 근무 시간에 하면 절대 안 돼요. 그건 안 되고 퇴근 이후 주말에는 해도 된다는 법적인 판례도 있습니다. 법적인 판례가 또 있답니다. 하지만 단, 전제 조건. 노동 시간 안에서. 그러니까 임금이 계약된 그 시간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. 그 이후의 시간에서만 퇴근하고 가능하다. 이거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부수입이 연수입으로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셔서 부수입을 적당한 선으로 맞춰놓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안 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. 2천만 원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세금 마진 라인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그것도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